배추가 오시야! 배축! 역시 배축! 역시 배축! 지훈아! 지훈아 미안하다! 그렇게 연약하게! 지훈아! 지훈아 너랑 얘랑 붙으면! 지훈아 너랑 얘랑 붙으면! 너가 1대1로 붙으면 될 것 같아? 지훈아 너랑 이렇게 붙으면! 지훈아 조심해!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미안해! 지훈아 미안해! 지훈아 안돼요! 지훈아 죽어도 안 돼! 지훈아 고기하지 마! 너 뭐하지 않겠어? 디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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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와 진짜 귀여워. 봐봐. 봐봐. 어? 어? 아니 형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왜 이게?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거짓말인데 왜 이래? 아니 금이 좋아. 아니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왜 이래요? 진짜 형. 뭐야 그 진짜 커. 아니 떨어지는지 몰랐어. 아니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감싸. 미안하다. 야 잘 써야지. 야 잘 써야지 이렇게. 아니 이걸 왜 빼 형. 광수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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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메뚜기야. 나는 원래 밀리면 살지는 않아. 야 너 사는 데하고 나 사는 데하고 다 알아. 아니 어디 가. 좋아. 좋아. 망조. 자 카메라 끌을게요. 아까 카메라를 왜 끌어. 잠깐만.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ations are in the world 세상에서 제일 내력이 있는 영역이네요. 이거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가을을을을을 어. 제가 챔피하세요. 이 코치. 어 너무 빡빡해. 한 번떼 그냥. 저보다 더 심해요. 어 야 얘 왜 이렇게. 움직이세요 계속. 자 그럼 운명의 커플 추첨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여기가 어디야. 24시간 동안 베트남 평무한 사람처럼 생활하라. 이거를 하라고요 더운데. 지금 승식 45대. 이런 프로였단 말이에요. 아 귀엽다. 고생 왔습니다. 혼자 살고 있죠. 외롭습니까. 이 느낌은 뭘까. 연인이야. 유정재 씨가 유정재 씨를 어버 키웠어요. 따까리 훌어 따까리. 유정재는 있어 보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풍지 박사님. 남의 집은 얘기를 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혜전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 전문기업 매직스 폴딩 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보령제학 캘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 공개의 동영상.